스파킹 스타킹 올라갔을 때 꿀팁 아..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.. 아 누나! 말했어 봐 어.. 어때? 오.. 바람이 시원해 완전 시원해 와 이거 올라가야 걱정도 없겠다 와 완전 자연스러운데? 피치도 가르죠? 대박 아 왔다! 야! 아 왜 틈 쐈어? 미안 미안 이거 내가 진짜 신기한 거 가져갔다 봐봐 짜잔! 나 신고 있는데 니가? 왜 따라 시냄? 나 2천짜부터 지났는데 나 아기 때부터 시냈는데 나 태어날 때부터 시냈는데 나 태어날 때부터 시냈는데 난 전생에서 시냈는데 응 응 근데 그건 그렇게 진짜 좋지 않아?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엄청 가벼워 그리고 시원하지 맞아 엄청 시원해 짱이야 짱이야 여기둘 점점 동생 해나도 안 끈적거리고 해나도 안 끈적거리고 해나도 안 끈적거리고 한쪽도 없어서 잠시 치다 해나도 안 끈적거리고 더 안전하게 인간은 물질 해나도 안 끈적거리고 DD 감사합니다.